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기본 작업에 셀 서식을 지정하는 기본 작업 다시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문제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는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고요. 셀 서식 문제 첫 번째 A1부터 F1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은 도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글꼴에 가셔서 도둠을 선택하시고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6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시고요. 행의 높이를 24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시고요. 24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C4부터 C7셀을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8셀부터 C11까지 선택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12부터 C15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다음 A3부터 F3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에 굵게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에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색에 연한 녹색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C3셀에 등급을 더블 클릭하셔서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한자키 누르신 다음 등급을 선택하시고 변환을 클릭합니다. 다음 F4부터 F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요. 숫자 뒤에 명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위 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숫자가 0일 경우에도 0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A3부터 F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합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 지정 같이 살펴보셨고 다음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건 작성이 필요한데요. 면적 제곱미터 선택하시고 Ctrl-C, A20셀에다가 Ctrl-V 합니다. 근무인원 F3셀 선택하시고 Ctrl-C, B20셀에다가 Ctrl-V 합니다. 그 다음 조건을 크거나 같다 9,000을 입력하시고 엔터 근무기간이 있는 B21셀에다가 크거나 같다 300을 입력하시고 엔터 첫번째 조건에 만족하면서 두번째 조건에도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F1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A20부터 B21 영역에 작성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셔야만 복사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A24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본작업의 고급 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첫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작업 시트를 클릭하셔서 첫번째 대리점이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조건을 작성하라는 언급이 없다면 B2부터 B3을 참조하면 되는데 조건을 D11부터 D12 영역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리점 서울이라고 입력하시거나 또는 B2부터 B3을 선택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 D11셀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균값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C12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D-Average 함수 더블클릭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데이터베이스는 A2부터 시작해서 C1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필드는 매출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C2셀을 선택하고 조건에 오셔서 대리점이 서울이라는 조건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00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1000의 자리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블클릭 하셔서 등호 다음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라운드 다운을 입력합니다. 라운드 다운 함수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해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내림한다는 얘기는 1, 10, 100 마이너스가 붙고요. 1, 10, 100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1의 자리에서 내림한다면 1이고요. 10의 자리면 마이너스 2이고요.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1, 10, 100을 내림하여 0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요.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요. 일단 순위 구하겠습니다.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랭크점 EQ 함수 사용합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첫 번째 숫자는 바로 왼쪽에 있는 평균이 그 다음 두 번째 칸에 오셔서 본인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비교할 리퍼런스 비교의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지금 영역은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만 정확한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순위는 평균 점수가 높은 데이터가 1등이니까 우리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0이나 생략하시면 돼요. 0을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순위가 첫 번째 데이터는 6등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를 구하여 1위는 1등, 2위는 2등, 3위는 3등 그에는 공백을 비교해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가 if도 사용해야 되고 choose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요. choose만 한다고 하면 1등, 2등, 3등 쓰고 나머지 4등부터 10등까지를 공백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if가 있으니까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만족하면 choose 함수를 통해서 1등, 2등, 3등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choose를 먼저 써볼게요. choose를 j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은 다음에 choose라는 함수 입력할까요? choose는 인수 목록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라는 설명을 볼 수 있고 choose 안쪽에 커서를 달아주신 다음에 함수 삽입을 누르면 index number가 필요하다. index number는 rank.eq라는 함수를 통해서 숫자를 구해놨고요. 1이면 1등이라고 할 거고요. 2면 2등이라고 할 거고요. 3이면 3등이라고 할 거고요. 만약에 if 함수가 없다면 4등일 땐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쭉 해서 10등까지 나열하면 되지만 현재는 3등까지만 제시가 되어 있어서 1등, 2등, 3등까지만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표시가 돼요. 1등, 2등, 3등을 뺀 나머지는 오류가 표시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if error 함수가 아니라 if 함수를 통해서 이 오류를 공백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할게요. 지금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건데요. rank.eq라는 수식을 작성한 부분만큼만 ctrl-c 눌러서 복사 그리고 나서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if라고 입력하시고 더블클릭 그 다음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아니요. 커서 갖다 놓으면 좀 복잡해지니까 if 가로 여시고 if 안쪽에 첫 번째 가로 다음에다가 ctrl-v 눌러서 붙여 넣기 하겠습니다. rank.eq라는 순위를 구한 값을 붙여 넣기 하시고요. 그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신표 3보다 작거나 같다면 rank.eq를 통해서 구한 순위가요 1등, 2등, 3등만 표시할 거니까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추주함수를 통해서 1등, 2등, 3등을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맨 끝에 가서 신표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공백 처리할 수 있고요. 앞에서 if 함수에 대한 가로를 열었으니까 열었으니까 가로를 닫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if를 마법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한번 수정해 볼게요. if 만약에 rank.eq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추주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한 값에 1등, 2등, 3등을 나열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했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등, 2등, 3등이 아닌 나머지 데이터는 공백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류가 캠핑용품인 제품 중에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제품명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분류가 캠핑용품의 판매 실적이 가장 큰 값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d2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dmax에 해당한 함수 먼저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함수 마법사, 데이터베이스 d로 시작한 함수는 항상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필드는 판매 실적에 가서 최대 값을 구하실 거고요. 조건은 분류가 캠핑용품이라고 a15부터 a16셀을 선택하고 확인. 185가 캠핑용품의 가장 판매 실적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요. 판매 실적이 가장 많은 제품명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석 행거를 찾아오실 건데요. 이 185라는 값을 가지고 판매 실적을 첫 번째 열로 해서 두 번째 열의 제품명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d25셀에 더블클릭하시고 등호 다음에 vlookup 그 다음 vlookup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dmax를 통해서 값은 구해놨고요. 테이블 어레인은 판매 실적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제품명까지 포함하시고 수식을 복사할 게 아니라서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감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오셔서 컬럼 인덱스 넘버에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테이블 어레이에 첫 번째 열에 가서 185라는 숫자를 찾은 다음 같은 행에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네 번째 구매 횟수가 200 이상이고 적립 금액이 적립 금액의 평균보다 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음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i16 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에버레이지 더블 클릭 적립 금액 드래그 하시는데요. 범위가 바로 h16부터 드래그가 되지 않으면요. h25부터 h16으로 드래그 하시되 평균 값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깜빡깜빡한 영역에 평균 값 영역은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 값은 150만 6천원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모든 데이터에 150만 6천원의 평균 값을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엔드 함수를 통해서 조건의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둘 다 만족하면 True 만족하지 않으면 False 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엔드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And 라고 입력하시고 엔드 함수는 조건을 쓰시는데 나열된 조건이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True 값이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구매 횟수가 있는 C16세를 클릭하시고 크거나 같다 200이라고 입력하고 심표 두 번째 조건은 현재 마우스가 클릭이 되지 않네요. 제 거는 좀 확대가 돼 있어서 H16의 값이 크거나 같다 평균 값보다 그냥 크거나 같다는 아니네요. 크다라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적립 금액은 적립 금액의 평균보다 크면 이라고 돼 있으니까 크다만 표현하시고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구매 횟수가 200 이상이고 적립 금액이 적립 금액 평균보다 크면 엔터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할 경우에만 True가 표시가 되고요. 얘는 구매 횟수가 200이 안 됐기 때문에 False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같다 했으면 같았지만 둘 다 만족하지 않았네요. 첫 번째는 아래로 수식을 쭉 복사해 보시면 둘 다 만족한 데이터에만 이렇게 True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True가 표시된 부분에다가 NV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I16셀에 더블 클릭하셔서 등호 다음에다가 만약에 만약에 If 더블 클릭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If 암수 안쪽에 인수는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인데요. End 함수를 통해서 조건은 작성해 놨고요. 조건의 결과가 True가 나왔다면 NVG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rue값이 있었던 데이터 위치에만 NVG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5번에 성별이 남에 해당한 데이터 점수의 합계와 성별이 여에 해당한 점수의 합계 차이를 최대값으로 C37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때 SUMIF 함수 한번 구하시고 빼기 여자에 해당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셔서 차이값을 절대값을 씌워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요. SUMIF 라는 함수를 더블클레이 함수 인수가 좀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 누르셔서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이 맞는지 검사할 셀이라고 되어 있네요. 성별에 가서 두 번째 오신 다음에 조건을 입력하는데 조건은 남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세 번째 SUM 레인지는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 점수에 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남자에 해당한 합계 점수의 합계는 353.7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이 수식을 더블클릭 하셔서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맨 뒤에 가서 마이너스 컨트롤 V 조건만 남이 아닌 여로 수정을 할까요? 여라고 수정하고 엔터 그럼 마이너스 10.3이 구해지는데요. 절대값으로 표시하래요. ABS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ABS 라고 입력하시고 ABS 함수는 안쪽에 특별한 인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맨 끝에 가셔서 가로 아니 그러니까 따로 여러개를 나열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한값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구한값은 SUMIF 함수를 통해서 계산한 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마이너스 10.3이었던 내용이 결과 양수값으로 10.3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첫번째 문제 목표값 찾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점에 우리 D11셀의 값이 950이 되려면 주문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D11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900이라는 값을 950으로 수정하시고요. 그 값이 되려면 주문량이 얼마면 가능할까 라고 B12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950이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값을 찾았다면 목표값 찾기 상태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두번째 문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면 이름 정의 확인하시고요. B14셀을 선택하시고 이름을 이익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버튼 누릅니다. 다시 F11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이익금 합계 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B14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이익률 인상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현재 이익률이 20% 인데요. 30% 라고 수정하시고 추가 다시 두번째 시나리오를 만드실 건데 이익률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현재 20% 인데 확인 버튼 눌러서 10% 로 수정하면 그 다음 확인 두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 요약 버튼 클릭하셔서 이익금 합계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요. F11셀이 자동 깜빡깜빡 하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현재 작업하셨던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 위치 하고요. 문제서 위치를 바꾸라는 언급 이 없다면 현재 표시된 결과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을 단추를 만들고 연결해서 기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합니다. B12부터 C13 영역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매크로 이름에다가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시고 썸 함수를 통해서 등호 입력하시고 썸 그 다음에 과제부터 기말까지 점수 선택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합니다. 그 다음 범위가 지정된 것을 이미에셀 클릭하셔서 범위를 해제하시고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중지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수정하기 위해서 단추 1에서 마우스로 텍스트 텍스트 편집 선택하시고요. 텍스트에 총점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 작업하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오각형을 선택합니다. 블럭 하살표에 하살표 오각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위치는 22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합니다. 텍스트를 바로 셀 스타일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오각형 도형 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셀 스타일 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버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A2부터 G2셀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을 자세히 누르셔서 셀 스타일을 강조 색 6을 선택합니다. 이메스 클릭하셔서 범위를 해제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두개 매크로 기록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차트 작업 시트를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차트 5문항의 서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영업부에 출장비와 교통비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서가 영업부에 해당한 데이터 범위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고 기존 범위는 지우시고요. 부서가 영업부에 출장비와 교통비 입니다. 부서 성명 그 다음에 출장비와 교통비 컨트롤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E2부터 F2 그 다음 영업부에 해당한 A6부터 A9까지 선택 마찬가지로 E6부터 F9까지 선택 또 영업부 영업부가 영업부가 밑에 두 개 더 있죠. A11부터 A12 선택 E11부터 F12 선택 해서 부서가 영업부에 해당한 데이터의 성명과 그 다음 출장비와 교통비만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각 배열의 배민석 요소에만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배민석의 출장비를 선택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마우스룸 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같은 방법으로 교통비를 선택 배민석의 교통비를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 마우스룸 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아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있네요. 데이터 레이블 위치가 안쪽 끝에 있었습니다. 그럼 데이터 레이블 선택하고 마우스룸 데이터 레이블 서식 에 오셔서 안쪽 끝에 마찬가지로 출장비도 안쪽 끝에 수정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에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을 드래그하셔서 데이터를 영업부 출장비 슬래시 교통비 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의 색 윤곽 선의 파랑 강조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막대 하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지 않아도 데이터 계열 서식 이라 표시 가 되어 있죠. 계열 겹치기 에다가 0% 간격 너비 에다가 80% 입력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 에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문제 제시된 값 을 입력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테두리는 효과에 가셔서 효과에 가셔서 네온 효과를 선택하고 미리 설정해서 파랑의 op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있는 네온 5% 네온의 opt 파랑 강조색 1을 선택합니다. 차트 테두리에 대한 서식 작업까지 하셨고요. 제시된 그림과 실습하셨던 차트 이미지와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